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네 자 이거 평소에 쓸 때가 많을까 싶기는 한데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중국어로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요 이 땅 어디 시양자 쉐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어디 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도대체 라는 뜻이에요 이따 어디 잘 치셔 뭐 먹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도대체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시양자가 중요하죠 요 시양이 어딘가를 향하다 라는 뜻이고 저는 지속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따르다 두둔하다 편들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양자 누구누구 하면 이 사람 편을 들다 이 사람 뭐 두둔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누구 편이니 라고 할 때도 니 다 어디 시양자 쉐이 쉐이가 누구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참 상황이 묘해요 뭐지 당연히 내 편이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두둔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하면 조금 속이 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근엄하게 합시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날 것 같죠 이게 날 것 같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누구 편이니 자 시 작 니 다 어디 시양자 쉐이 그놈한 척 하는 것 같아 더 안쓰러워 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렸고요 좋아요 자 그럼 내려가셔서 다른 문장 공부하세요 어딜 내려가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아 이거는 진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계속 익혀가지고 툭툭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요즘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이런 표현이에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그래 그래 다 니 잘못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국식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불에다가 기름을 끼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이 다르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요 하지만 이제 뜻은 똑같으니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자이 어쩌고 저쩌고 샹 하면은 어디어디에다가 라는 뜻이 되는데요 불화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 불에다가 자유우 라는 거는 내 기름을 끼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불에다가 지금 기름 끼었니 가뜩이나 열 받아 죽겠는데 지금 니가 기름을 더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거 집중하면은 정말 연기자가 될 걸 그랬나봐요 네 했으면 큰일 났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끌어올리세요 분노를 끌어올려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중국어로 해볼게요 자 시작 니 자이 워샹 자유우 마? 맞아요 여러분 전 빨리 말하면 다 화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니 자이 워샹 자유우 마? 이 문장 정확하게 제가 처방해드렸으니까요 정말 화났을 때 꼭 여러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끄셨다고요? 니 자이 워샹 자유우 마?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어우 속 시원해요 이 문장 아주 그냥 그건 구차한 변명이야 라고 너무 앙칼졌다 자 요거 중국어라면요 나 지시 친창더 지에 거옥 나 라는 것은 그것 저것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지시 그저 뭐뭐일 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친창 이라는 게 바로 억지스러운 구차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창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억지스러운 구차한 지에 거옥 여러분 지에가 빌리다예요 거우가 입이거든요 입을 빌리는 거예요 변명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 지시 친창더 지에 거옥 그러면은 그것은 그저 부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믿는 분 계세요? 너를 위해서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나란 놈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 넌 더 행복해야만 해 이런 들어보셨나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설마 정말 믿고 날 정말 위해주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싫으면 싫어졌다고 용기 있게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화난 것 같이 보이시죠? 아닙니다 연기예요 자 그래서 그건 구차한 변명이야 중국어로 속 시원하게 여러분 내뱉어 보도록 하자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갑니다 시작 나 지시 친창더 지에 거옥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눈빛도 쏴주면서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아주 속 시원한 한 문자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처방해드렸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셨나요? 참지 마세요 지금 전화 거세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구차한 변명이야 안녕하세요 닥터 민입니다 중대 발표가 있어요 제가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오늘부로 119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시죠? 뻥이에요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 그냥 내 쫓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 넓으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장을 처방해드리려고 이렇게 연기한 거예요 저 쫓아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떤 문장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장난도 정도가 있지 장난, 농담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칼완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칼 10개 자고요 그 다음에 완 노는 거고 샤는 웃는 거예요 네 대충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칼완샤 완샤가 농담이고 칼완샤가 농담하다라는 뜻입니다 농담도 있지 정도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칼완샤 예야요도 칼완샤 농담하는 것도 예가 있으니까 뭐뭐 도 그죠? 야어가 들어가면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돼요? 요 있어야 한다 무엇이 도 이게 정도의 도거든요 그래서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칼완샤 예야요도 장난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모두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를 못 떠나 보내시겠죠? 이렇게 떠났다고 한다 자 이제 제가 저 떠나요 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어우 장난도 정도가 있지 한번 해주세요 아셨죠? 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시작 여러분 저 119 떠나요 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칼완샤 예야요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처방해드린 문자 여러분 잘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저 다음 시간에 돕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 정말 여러분이 말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정말 분위기가 싸아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허허허 하면서 말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친구들이 만났는데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죠 근데 그렇게 서운할 때 여러분이 나만 쏙 빼고 만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러나 저러나 똑같나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좀 괜찮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맞습니다 나만 쏙 빼고 뭉치다니 이거 중국어로 하면요 너네들 모임에 나도 안 부르고 너희들 모임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 예가 들어가니까 모였는데도 부자어생 부는 여러분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자어가 부르다예요 샹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불러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부자어생 했으니까 부르지 않았다 누구를 워 나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모임하면서 나도 안 부르고 이 문장 웃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 문장도 제가 완벽하게 처방 잘해드렸죠 여러분 말투에 신경쓰면서 미소 띄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무엇보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가서 연습 100번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전 정상이고요 자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리고 싶은 정말 정상이고요 맥주 한잔 마셨다고 취하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너무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술은 안 마시면 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을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걸 다 알려줘 자 어쨌든 여러분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마셨다 한 잔의 맥주 괜찮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왜 취했다 를 를 쓰지 를 쓰지 않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를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매운 거 먹었을 때도 확 올라온다고 할 때 를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아 헛러 이 베이 비주어 쭈암토라 맥주 한잔 마셨다고 취하네 아 어좌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알려드리니까 더 그게 딱 와닿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도 상한극을 하면서 흔들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시작 헛러 이 베이 비주어 쭈암토라 한 번 더 헛러 이 베이 비주어 쭈암토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장 완벽하게 처방 완료해 드린 것 같아요 자주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 라는 문장입니다 바로 제 얘기에요 저는 아무리 마셔도 얼굴이 하얘져요 전혀 빨간 끼가 안 돌아요 하얘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중국어로 하면은 자 술을 많이 마셔도인데 왜 술도 없고 많이도 없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쩐머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마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셔도 술을 많이 마셔도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쩐머허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셔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래도 다 이렇게 받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랜이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얼굴이 빨개진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마셔도 얼굴에 올라오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그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왠지 이렇게 말하면 중국어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중국 원어민 같은 그런 느낌 살려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아우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한 번 더 진짜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술 마시면 얼굴이 많이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저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소주 두 병 정도야 마실 수 있죠 아주 허세 가득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일단 소주를 뭐라고 할까요? 어때요? 맥주는 그냥 비지어 하면 되는데 소주는 소주는 쇼지어라고 합니다 투명한 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쇼지어를 많이 쓰는데요 량핑 쇼지어 소주 두 병 정도야 쇼 도에 보자의 화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쇼 도에 절대적으로 무자의 어디 어디 있지 않다 어디 있잖아요? 화샤 말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량핑 쇼지어 소주 두 병 정도야 쇼 도에 보자의 화샤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주 두 병 정도야 마실 수 있죠 자, 시작 한 번 더 그렇죠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주 두 병 정도에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소주 두 병은 그냥 마셔요 아시죠?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저 진짜 안 취했거든요 진짜 정말 안 취했는데 저 소주 두 병은 진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량핑 셔오쥐오 쥐에두에 부자의 화샤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소주 두 병은 그냥 마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량핑 셔오쥐오 쥐에두에 부자의 화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진짜 소주 두 병 그냥 마셔요 량핑 셔오쥐오 쥐에두에 부자의 화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저도 저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미워 너무 미워요 술자리에서 가장 미운 스타일이 뭐예요?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저는요 안주 공략하는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뭐 식사처럼 공략을 하면 마음속에서 막 올라 먹지마 이런 느낌 물론 너무 맛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술을 막 마시는 자리에서 안주만 먹는 사람한테 안주만 먹지 말고 술도 좀 마셔 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 처방해 드릴게요 너무 좋죠?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비예라고 했어요 그럼 비예라는 건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뭐하지 마세요예요? 치 먹지 마세요 어떻게 먹지 마세요? 꽝 치 먹 이것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동사 앞에 꽝을 붙이면요 이 동작만 하다라는 뜻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그 목적어까지 포함해서 근데 치 샤지오차이 샤지오차이가 바로 안주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보면 술 아래에 있는 요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주를 샤지오차이 그래서 비예라고 치 샤지오차이 안주만 먹지 말고 헤디알 지어바 헤디알 좀 마셔 무엇을요? 지어바는 뭐뭐 하세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막 올라올 때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며광치 샤지오차이 헤디알 지어바 한 번 더 며광치 샤지오차이 헤디알 지어바 잘 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런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줘야 돼요 음 며광치 샤지오차이 헤디알 지어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방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저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내일 동생 생일이어서 내가 샴페인을 샀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샴페인 뭐라고 할까요? 비지오 샤지오 향지오 요정도 그죠? 네 자 근데 샴페인을 우리가 샹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샹빈지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샹빈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막걸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걸리는 미지오 쌀술이다 라고 해서 미지오라고 하거든요 자 내일은 내 남동생 생일이야 그래서 샴페인을 한 병 샀어 중국어로 하면은 링텐시 디디의 생일 소이 워 마일러 빙샹빈 자 링텐 내일은 시입니다 디디의 생일 남동생의 생일입니다 소이의 그래서 워 내가 마일러 샀어요 빙 병 원래는 이 빙인데 이제 굳이 우리가 그냥 샴페인 한 병 샀어 할 때 정말 한 병만 샀어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 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마일러 빙 샹빈 샴페인 한 병 샀어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막 샴페인 사서 걷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어?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링텐시 디디의 생일 소이 워 마일러 빙샹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링텐시 디디의 생일 소이 워 마일러 빙샹빈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린 문장 잘 간직하셨다가 내 샴페인을 하나 사가지고 갈 때 이게 뭐게 바로 바로 샹빈 퐁 샹빈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좀 고요해지겠네 여러분 그래도 힘내세요 저처럼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내가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까? 라는 문장이에요 참 여러분이 이거를 알게 되시면은 언제 누구한테 누구를 상상하면서 쓰실지 정말 궁금한 그런 문장인데 정말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나 있으니까 잘 들어 두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이거 중국어로 옮기면요 워 샹타 뼈바이 타워이 지의 셔오 마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네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워 내가 샹타 그를 향해서 여기서 샹이 누구누구를 향해서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람을 향한 추상적인 동작 사과를 하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네 글을 향해서 그에게 이제 편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뼈바이 라는 거는 고백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까오바이를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고백을 하면은 타워이 지의 셔오 마 라고 했는데 호의는 가능성을 나타내죠 뒤에 마가 있으니까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가능성이에요? 지의 셔오 그렇죠 오 고백을 하였어? 어 접수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접수를 할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시앙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누구누구 애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을 향한 추상적인 동작일 땐 시앙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을 받아주다라고 할 때는 지의 셔오 접수하다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상대를 떠올리면서 상상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고백 나온 김에 고백할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런 문장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뭐 씻었을까? 아무튼 뭐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할 그 사람은 뭐하고 있을까라는 네 그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간단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뭔가 짐작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나거 린 샌자에 자이소어 샤먼어? 그게 끝이에요 네 우리 뭐해 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나거 린 그 사람이 되겠죠? 나하고 린 사이에 양사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저 그 명사 사이에는 항상 양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 사람은 샌자이 지금 자이소어 샤먼어? 자이소어? 진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사 앞에 자이소어? 그 다음 문장 끝에 너 넣어서요 자이소어 샤먼어? 하면은 무엇을 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이소어 샤먼어? 뭐하고 있을까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45도 각도로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자 같이 할게요 자 시작 눈동자 연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이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문장 제가 주입 완료해 드렸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을지 전 너무 궁금하네요 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겁니다 짝사랑 관련된 건데 나는 이제 짝사랑은 그만하고 싶어라는 문장입니다 짝사랑은 중국어로 안 린이라고 합니다 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몰래 암암리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린은 연애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몰래 암암리에 사랑하는 거 이곳을 바로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짝사랑은 그만하고 싶어라고 하면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워 부샹 자이 암 랜샤 쭈러 워 부샹 이라고 하면은 부샹은 뭐뭐 하고 싶지 않다요 동사 앞에 샹 들어가면 뭐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짝사랑은 누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난 하고 싶지 그러니까 부샹 하고 싶지 않아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이 라는 거는 이 자이 자체는 재차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짝사랑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하기 싫다 이거니까 자이 다시 한번 암 랜 암 랜은 짝사랑 하는 건데 샤 쭈는요 여러분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짝사랑 하는 건 방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확장된 표현이에요 내 짝사랑을 해나가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짝사랑을 해나가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 부샹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자이 다시 암 랜샤 쭈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짝사랑을 해나가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뒤에다가 러 를 딱 붙여준 겁니다 부샹 어쩌고 저쩌고 러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짝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 자 이거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워 부샹 쬐 암 랜샤 쭈 러 한번 더 워 부샹 쬐 암 랜샤 쭈 러 자 여기까지 여러분 주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네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과 랜 끈번 뿌 동워더 씬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과 랜 그 사람이란 뜻이죠 나하고 랜 사이에 양사 들어간 거 한번 더 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끈번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전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뿌 동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거 부샹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정말 뭔가를 몰라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상황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써줘야 되거든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을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워더 씬 나의 씬 마음을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때 동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줄 때는 뭘 쓴다고요? 동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내 마음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거 랜 끈번 뿌 동워더 씬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거 랜 끈번 뿌 동워더 씬 나거 랜 끈번 뿌 동워더 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달 외량달 뼈 워디 씨 노래를 불러... 여러분 이번 시간 주입 완료했고요 월량 대표 아적심 한번 들어보세요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닥터 민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그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정말 제가 이 질문을 던져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성공적인 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던 아주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추드리는 문장이에요 궁금하면 꼭 물어보시고 쟁취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거 런 샌자 요자 왕더 런 머 나 거 런 샌자 요자 왕더 런 머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형식이죠 나 거 런 그 사람입니다 나 런 사이에 양사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은 샌자이 지금 요마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왕더 런 그쵸 교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나고 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사귀다 교류하다를 자 왕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것만 딱 기억을 해 주시고 그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을 초롱초롱 빛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알려주거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거 런 샌자이 요 자 왕더 런 뭐 한 번 더 나 거 런 샌자이 요 자 왕더 런 뭐 잘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 있어요 시작 나 거 런 샌자이 요 자 왕더 런 뭐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쟁취하는 거 이번 시간 문장도 주입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그 영화는 3D로 봐야 돼 라는 문장이거든요 이런 거를 2D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중국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3D를 중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를 중국어로 하면은 싼 그 다음에 D만 붙이면은 산디가 되겠죠 여러분 네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그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판이라는 반만 붙여서요 산디 반이 되면은 3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중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영화는 3D로 봐야 돼 바꾸면은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나부디에닝 할 때 요 뿌가 영화를 세는 양사예요 이 저 그 뒤에 명사 붙을 때 중국은 항상 양사를 같이 가운데다 껴주잖아요 네 뿌 써주시면 됩니다 영화니까 그래서 나부디에닝 이딩요 라고 했는데 이딩이 반드시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딩요 칸 반드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산디 반 더 3D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영화는 3D로 봐야 돼 하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친구가 2D로 보자는 거 세상에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돼 그거 3D로 봐야 돼 중국어라면은 나부디에닝 이딩요 칸 산디 반 너 한 번 더 나부디에닝 이딩요 칸 산디 반 너 3D 뭐라고 한다고요 산디 반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린 이 문장 산디 반 아마 외우면 정말 어렵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약 처방 다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른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얼른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영화를 위해서 정말 시간과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볼 영화가 없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즘은 영화관에 가도 볼만한 영화가 없다 그대로 중국어로 풀어가면 되는데 포인트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 보면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띠닝관 이러면은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띠닝윤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영화관에 갔는데 가도니까 뒤에 예가 붙고 여러분 그 다음에 띠닝이라고 했잖아요 매우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포인트인데 이거는 뭐 볼만한 게 없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요 뭐 하오칸 더 보기 좋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띠닝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듣기 좋으면 우리는 하우팅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책이 보기 좋고 재미있으면 하오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하우치 라고 하고요 그래서 맛있는 게 너무 맛있으면 하우허 라고 합니다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영화관에 가도 볼만한 영화가 없어 시작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우 좀 볼만한 영화가 없네 이렇게 좀 느낌 있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문장도 처방 완료했고요 잘 가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요 여러분 시사회 티켓 관련된 문장인데 나 시사회 티켓 생겼는데 같이 갈래?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거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예스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티켓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물어봐서 같이 가야죠 이런 거 혼자만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시사회라는 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시사회는 중국어로 쇼잉시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쇼가 우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잉이 상영하다 할 때 그 영자예요 그 다음에 시는 무슨 무슨 식 할 때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시사회 할 때는 쇼잉시 그렇죠 먼저 영화를 보여주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영화 시사회 티켓이 있는데 생겼는데 같이 갈래? 중국어라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사회 티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마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야오 이치 취 마 그러면은 같이 갈래?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치가 함께고 쇼가 가다잖아요 그래서 워유 띠닝 쇼잉시 더 피어 야오 이치 취 마? 그러면은 시사회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변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야오 해주시면 됩니다 가야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문장 두 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 시사회 티켓 생겼는데 시작 워유 띠닝 쇼잉시 더 피어 야오 이치 취 마? 한 번 더 워유 띠닝 쇼잉시 더 피어 야오 이치 취 마? 잘 하셨어요 자 간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야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가득 받는 그런 문장이에요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으니까 슈퍼하지마 라는 문장입니다 거기 이렇게 슈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 그러면 바로 나는 그 영화를 아직 안 봤지만 왠지 볼만한 가치가 사라지는 아주 끔찍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슈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슈퍼는 중국어로 쥐이 토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쥐이가 극 그러니까 영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토우는요 액체 같은 것들이 침투하다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의 비밀을 누설하는 게 바로 슈퍼인 거죠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으니까 슈퍼하지마 중국어라면은 뭐 하이 메이 칸 나 부디에닝 하면은 그 영화가 됩니다 나 하고 영화 사이에 영화를 세는 네 양사 부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그 영화 아직 안 봤으니까 비에 뭐뭐 하지마 금지의 의미입니다 강하게 비에 게이워 나에게 쥐이 토우 스포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스포하지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문장 괜찮죠 네 중후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으니까 시작 잘 하셨어요 자 누군가 스포를 하려는 그런 움찔이 느껴지면 바로 이 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번 시간 처방해드린 문장 완벽하게 처방 완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가 뭐예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타이타닉을 인생 영화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인생 영화는 타이타닉이야 라는 문장을 한번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 영화라고 해서 여러분이 런셩디에닝 이렇게 하면은 그건 조금 잘 맞지가 않고요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이라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어에서는 네 그래서 요 표현 하나랑요 그리고 타이타닉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타이타닉은요 여러분 타이타닉허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타닉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타닉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타이타닉허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타이 누구누구 랄쇼 라고 하면은 이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군가에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허허하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는 인생 인상이 가장 깊은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은 띠에닝 영화는 바로 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허허 그쵸 타이타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문장 잘 와 닿으시나요 여기 안에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으니까 이 문장 통째로 꼭꼭 씹어 가지고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 영화는 타이타닉이야 시작 두 번 더 두 번 더 두 번 더 두 번 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연기를 해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겼어 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목이 잠긴 거..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인왜 덜 러 감옥 쌍쥐 야러. 인왜 덜 러 감옥 쌍쥐 야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왜 뭐 뭐이기 때문에 뭐 때문인지 보니까 덜 러 이 덜 라는 건 여러분 득했다. 네. 얻었다 이거예요. 뭘 얻었는지 보니까 별로 안 얻어도 될 것을 얻었어요. 감옥 감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쌍쥐 야러. 쌍쥐라는 게 이제 목이거든요. 이 목. 쌍쥐 이 안에 있는 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겉에 있는 이 꺾일 수 있는 이 목은 보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쌍쥐 야러 야러라는 게 이제 쉬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감기 때문에 목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때문에 시작! 인왜 덜 러 감옥 쌍쥐 야러. 인왜 덜 러 감옥 쌍쥐 야러.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목소리 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왜 덜 러 감옥 쌍쥐 야러. 이거 약간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끄진 않으셨죠 여러분? 네. 자 요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플 때도 아프다 라는 거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소생 완료! 굿! 굿!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 해드릴 문장은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음.. 깨병! 이러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3자에 이왕이면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표정도 약간 불쌍하게 하시고 여러분. 네. 의사선생님이 나한테 며칠 안정 취하랬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되시거든요. 그 문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사선생님이 나한테 안정을 취하도록 시켰다 라는 이 문장이거든요. 네. 중국어라면요. 이생 랑 워 허허 슈시지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승 의사선생님께서 랑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랑 이라는 건 누구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랑 워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어요? 허허 잘 슈시 쉬게 만들었어요. 얼마동안? 지지텐 며칠 동안.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승 랑 워 허허 슈시지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상적으로 시작. 이승 랑 워 허허 슈시지텐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허허 할 때 발음 주의하시고요. 아픈 쪽 하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이승 랑 워 허허 슈시지텐 이승 랑 워 허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아주 유용한 문장 소생 완료했습니다. 얼른 가서 쓰세요 여러분. 일단 먼저 표정부터. 이승 랑 워 허허 이승 랑 워 허허 이승 랑 워 허허 이승 랑 워 허허 이렇게 좀 장려하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아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일단 요 기침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어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어소 기침이 이징 이징이란 건 임이라는 뜻이고요. 이그 싱 칠 러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러 되었다. 요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어소 이징 이그 싱 칠 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침이 이미 일주일이 되었어. 그러니까 기침을 하기 시작한 지 이미 일주일째 되었다. 그러니까 일주일째 멈추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중국어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꾀병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면 더 잘 표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생존 중국어라고나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기침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여러분. 자 두번 기침하고 시작할게요. 시작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시작 잘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기침 나올 때 항상 이야기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심폐소생 완료 아주 잘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가셔가지고요.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 시켜드릴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나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검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건강검진. 건강을 검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아프고 나서 가는 건 그건 건강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그게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자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요. 일단 먼저 이 표현 알려드릴게요. 뭐뭐할 계획이다. 작정이다. 중국어로 나 수안이라고 합니다. 네. 수안이 계산하다고 나는 때리다인데 계산을 때리다. 뭔가 스케줄을 짜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워 나 수안이라고 하면은 나 뭐뭐할 계획이야. 뭐뭐할 작정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워 다 수안 링텐 취의위원 젠차슨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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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취의위원. 병원에 가다는 거죠. 그죠. 이윤 의원 병원 느낌 딱 들죠. 그 다음에 젠차검사. 그죠. 그 다음에 션티라는 거는 신체. 그래서 신체를 검사하다. 건강검진을 받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생각이야. 계획이야. 시작. 워 다 수안 링텐 취의위원 젠차슨티. 한 번 더. 워 다 수안 링텐 취의위원 젠차슨티.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 제가 이 문장을 소생 시켜 드렸으니까 얼른 예약 잡으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아셨죠. 당장. 전화 전화. 거세요 거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아 정말.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은. 장염에 관련된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 장염 걸려서 죽만 먹고 있어.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아주 지독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수업하다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들락. 아주 아픈 기억 때문에 가슴이 좀 디릿디릿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웨이 덜 러 장이 엔. 지 넌 허 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인웨이 뭐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덜 러. 득했기 때문에. 무엇을 전혀 득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장이 엔. 장염을 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만 먹고 있다라는 거는. 죽밖에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 넌 허 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 넌 이라는 게. 오직 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 줄이 오직 단지를 뜻하고. 능이 능력 가능성을 뜻하니까요. 그래서. 지 넌 뭐 뭐 할 수밖에 없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허 쪼. 죽을 먹을 수밖에 없어. 죽만 먹고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쪼가 죽이에요. 여러분. 죽을 먹는다라고 주로 안해요. 죽에서는. 마신다라고 합니다. 죽은 약간. 좀 이렇게. 물 같잖아요. 묵잖아요. 그러니까. 호로록 호로록 마실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 자. 인웨이 덜 러. 창의엔. 지 넌 허 쪼. 한 번 더. 인웨이 덜 러. 창의엔. 지 넌 허 쪼.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장염 걸리지 마시고요. 이 문장만 잘 가져가세요. 이번 시간도 심폐소생 완료했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닥터 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리니입니다. 닥터 리니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정말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네. 여기 와이파이 잘 잡혀? 정말. 네. 이거 우리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한다고요. 와이파이가 잘 잡혀. 잘 잡히니?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뭐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가 강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와이파이가 잘 잡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이파이 신호장 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라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신호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장마 강하니?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막 잡히니 안 잡히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신호가 강하니? 라고 묻는 게 와이파이 잘 잡히니? 라고 묻는 거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번 더 잘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 와이파이는 성조가 뭔가요? 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장을 쓰지 않더라도 하우를 쓰셔도 돼요 신호가 좋다는 건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거니까 그죠? 잘 잡힌다는 뜻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문장 진단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변 사람 당국인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중국어로 하세요 못 알아도 와이파이는 알아듣겠죠? 그죠? 연습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요 정말 이 문장을 말하면서도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시드라이브 용량이 꽉 찼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하죠 그죠? 용량이 꽉 차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장은 짧습니다 여러분 시드라이브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용량이 꽉 찼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요 시드라이브 있잖아요 이거 중국어로 할 때 발음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절한 속도로 C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적절한 속도로 이야기해요 빨라지면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C반이라는 게 바로 시드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꽉 차다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공간이 꽉 찼다라고 해서 콩지앤말러를 쓰게 됩니다 콩지앤이 공간이고요 만이라는 게 꽉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콩지앤말러 그럼 공간이 꽉 찼다 용량이 꽉 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가슴이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발음에 조금 주의하면서 시드라이브 용량이 꽉 찼어 중국어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시반 콩지앤말러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두 번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시드라이브 용량이 꽉 찼어 두 번 시작 시반 콩지앤말러 한 번 더 시반 콩지앤말러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 문장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진단해드렸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막 너무 빨리 말하고 그러지지 마시고 속도 조절 유의하면서 잘 활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영상을 많이 봤더니 배터리가 빨리 달네 라는 아주 생활 밀착형 문장입니다 여러분 네 看了很多视频电池很快就用光了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은看了 봤어요 很多 매우 많은视频이라는 게 바로 동영상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은 시빈이라고 해요 자 영상을 너무 많이 봤더니 디앤츄 디앤츄이 바로 건전지 배터리를 뜻하는 거예요 很快 매우 빠르게就用光了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用 쓰다잖아요 근데 그 뒤에 광 빛광 자가 있어요 빛광이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광了 그러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 그러니까 빨리 쫙 달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많은 영상을 봤더니 배터리가 빨리 달았다 빨리 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여러분은 视频하고 디앤츠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갑니다 자 시작 看了很多视频电池很快就用光了 잘하셨어 여러분 한 번 더 看了很多视频电池很快就用光了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광은요 먹는 거 맛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吃光了 남김없이 다 먹고요 다 먹고요 喝光了 남김없이 다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부분은 안전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문장 완벽하게 진단 완료했습니다 배터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요 정말 좀 난리지 않습니까? 뭐가 난리예요?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모든 가정에 심지어 요즘엔 차에도 막 들어가는 거 공기청정기죠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지 라는 표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기청정기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필수다라는 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필수라는 표현이 조금 이따 보고요 공기청정기 중국어라면요 콩치징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치가 바로 공기고요 그 다음에 진화라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시키는 겁니다 치는 기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에서 공기청정기가 콩치징화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수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요 비 부 거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 비가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부 그어라는 건 뭐냐면은 안 된다 금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사오 부족한 것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만 하면 이제 문장 끝나죠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야 라는 거 중국어로 수이징 콩치징화치 비 부 거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중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뭔가요 바로 119죠 그러니까 119는 비 부 거셔 요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문장 완벽하게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복사기에 용지가 걸렸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복사기에 용지가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그 표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복사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후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인 자체가 복사에요 그러면은 인쇄는 뭘까요 여러분? 인쇄는 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복사기는 후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걸리다가 이제 문제에요 용지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이때는 샤투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 자 라는게 끼다 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쪼가 이렇게 동작 뒤에 쓰였을 때는요 딱 잡아서 고정시켜 두는 그런 의미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낑겨서 거기에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쪼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손을 잡는 것도요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쪼 쪼러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쪼는 네 자 그래서 복사기에 용지가 걸렸어요 그대로 하면은 부인지리 지 차주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복사기 안에 해서 부인지리 라고 이야기 해주시고요 지 종이가 차주러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천천히 두 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부인지리 지 차주러 한번 더 부인지리 지 차주러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 문장도 완벽하게 진단 마무리 해드렸고요 여러분 네 복사 용기 걸리면 이 말 한마디 하시고요 빨리 고치세요 여러분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개랑 나랑은 잘 통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잘 통하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막 텔레파시가 막 이렇게 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잘 통한다라는 거는 정말 척하면 척 딱하면 딱 이렇게 뭔가 주기 착착 맞아 떨어지고 말도 잘 통하고 뭔가 잘 어울려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만 아시면 이번 시간은 아주 가치있게 끝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어 더 라이 라고 합니다 이 그어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 더 라이가 잘 어울린다 잘 통한다 주기 척척 맞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추상적으로 다양한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타 근워 트업이의 허 더 라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타 그 혹은 그녀는 근워 나하고 나와 나랑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트업이의 라는 거는 굉장히 라는 뜻이에요 네 트업이의 허 더 라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주기 척척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통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하고는 잘 통하는 친구가 있나요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진짜 잘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타 근워 트 비어 허 더 라이 한번 더 타 근워 트 비어 허 더 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워믄 허 더 라이 뭐? 허 더 라이 허 더 라이 자 이번 시간 제가 생각을 주입시킨 것 같지만 이번 시간 문장 아주 완벽하게 주입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이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물론 실패한 경력이 더 많지만 제가 한번 딱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몇 킬로 뺐는지 아세요 여러분? 8kg 얼마만에? 한 달 만에 아 제가 정말 한담 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문장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라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워크 시 쑤어 다어 쭈어 다어다 어 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듣고 可是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워 시 이거예요 나는 뭐뭐 이다 이건데 그어가 들어가서 강조해 준 겁니다 워 시 하면 뭔가 강조가 안 되는 느낌인데 워크 시 하면 뭔가 강조된 느낌이 들죠 네, 자, 그 다음은 쑤어다우, 쑤어다우라는 건 말을 해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따우는 결과를 더해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쑤어다우는 해냈다 이 따우가 동사 뒤에서 이 동작의 좀 목적을 달성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과 나타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쑤어다우, 말을 해냈다 쑤어다우, 이제 뭔가를 해냈다 동작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쑤어다우, 쑤어다우, 너가 들어갔으니까 한다면 하는 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시작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거 있으시면은 밑에다가 써주시고 댓글을 남긴 후에 이 말을 주문처럼 두 번 해주세요 여러분 미션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여러분 공부 잘 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여러분 취업은 혹시 결혼은 언제 할 생각? 여러분 그래도 되겠어요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미움을 받고 있는 이 느낌 여러분 상황극일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속으로 아니, 그만, 그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주입시킬 문장은 뭐냐면은 그만해, 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자, 이거 중국어로 하면요 그만해라고 한 다음에 나의 인내심에도 한도가 있어 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그만해라는 거는 비에 나을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에 러 하면은 뭐뭐하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 러는 시끄럽다거든요 그러니까 아 시끄러시끄러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만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에 나을러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워 더 런, 워 더 런, 워 더 런, 나이 예시 요 시엔두 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워 더 런, 나이, 런, 나이가 인내심이에요 그래서 내 인내심은 예시, 내 인내심도 바로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 시엔두 더 한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에 나을러 워 더 런, 나이, 예시 요 시엔두 더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아 이 사람이 엄청 화가 났구나 폭발하겠구나 이 느낌 다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사 딱 짓풀이고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 자 비에 나을러 워 더 런, 나이, 예시요 시, 요 시엔두 더 이번 문장 잘 제가 주입시켜 드렸으니까 잘 흡수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 표정까지 완벽하게 장착하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으응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너무 놀랐어요 정말 촬영 오기 전에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못 올 뻔했어요 감상하느냐고 그럼 제가 왜 이랬을까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뻔뻔하다 매우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죠 바로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 주입시켜 드릴 그 문장 바로 그 사람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중국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이니까 나그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어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저머 많이 씁니다 비록 저머는 이렇게라는 뜻이지만 그래서 나그런 그 사람은 어떻게 어쩌면 호의는 가능성이니까 가능성을 넣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트러머라는 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호우 리앤 비 라는 건데 자 호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앤이라는 거는 얼굴이고 비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리앤 비가 뭐겠어요 얼굴 가죽 그러니까 호우 리앤 비 그러면 낱짝이 두껍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어쩜 그렇게 낱짝이 두껍니 어쩜 그렇게 뻔뻔해 중국어로 해볼게요 아까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문장 완벽하게 주입 완료했습니다 호우 랜피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 바로 아 걔는 진짜 눈치가 없어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 걔는 진짜 눈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표현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눈치라는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확 눈치 없이 말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눈치는 옐 리 지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옐 리 지어 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뒤에 얼이 붙었어요 근데 이 얼이 와서 붙을 때 앞글자에 받침 있으면 그 받침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옐 리 지어 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은 쉬워요 그 사람은 혹은 그녀는 진짜 눈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타 사용해주시고요 그 그녀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쩐을 사용해주세요 진짜 쩐 매우 옐 리 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표정과 함께하면 기억 잘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찌푸리는 것까지만 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타 주 매우 옐 리 지어 한 번 더 타 주 매우 옐 리 지어 타 주 매우 옐 리 지어 한 번 더 타 주 매우 옐 리 지어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넓은 마음으로 같이 포용하고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로써 여러분 문장 한 문장과 그 다음에 좋은 마음까지 주입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른 가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그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빠를 더 닮으셨나요 엄마를 더 닮으셨나요 아빠보다는 나는 엄마를 더 닮았어 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미치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보다는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문장을 만들면 비치 바바 워更샹 마마 비치 바바 아빠보다는 워 나는更샹 더욱 닮았어 누구를? 마마 엄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엄마보다는 나는 아빠를 더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비치 마마 워更샹 바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저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듣는데 악플 금지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이야기 많이 듣냐면 가끔 김연아 선수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약간 서현진 배우님을 닮았다는 소리도 조금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서현진님을 조금 더 닮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계속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그냥 문장일 뿐이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자 저는 저는 비치 김연아 선수 更샹 서현진 배우 뭔가 한국어를 넣으니까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연아 선수도 사랑합니다 발음이 마구 이탈하는 이 긴장되는 이 순간 자 그러면은 우리 아빠보다는 난 엄마를 더 닮았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완벽하게 이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치 바바 워更샹 마마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 이식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저는 혼날까봐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나와 내 형은 성격이 완전 반대야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겠죠 다 한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네 자 이거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뭐 나하고 형 정도만 알면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성격이 완전 반대다라는 이 표현 네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가져다가 막 맞추다 보면 좀 뭔가 길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중국어라면요 네 자 질환이라는 거는요 완전 분명한 어떠한 모양을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 동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동이 같다죠 그죠 그래서 질환 부 동하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이 말은 질환 부 동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이야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질환 부 동을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자 시작 조금 빠르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고요 여러분 네 얼른 가가지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가족 한 명 붙잡고 이야기해보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경사스러운 그런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 언니가 아이를 가졌대 우리 언니가 임신을 했대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임신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과이윤이라고 합니다 네 과이라는 게 이렇게 품다라는 거거든요 윈이 임신하다 그래서 과이윤 합쳐서 이제 임신하다라고 사용이 되는데 요 윈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밑에 아들 자자가 품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아이를 가졌대 우리 언니가 임신을 했대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워 재재 화이 윈 러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따라 하셨죠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워 재재 화이 윈 러 한 번 더 워 재재 화이 윈 러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기엔 조금 뭔가 아쉬워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뭔가 좀 축하도 해주고 싶고 막 오 이러고 있기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때 딱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한다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다르게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꽁시꽁시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꽁시꽁시 이렇게 뭔가 몸이 움직이죠 그죠 네 이거는 결혼이나 아니면 임신이나 승진 같은 그런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워 재재 화이 윈 러 슬마 꽁시꽁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네 이번 시간 이식해드릴 문장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꽁시꽁시 안녕하세요 닥터 민이지말입니다 이식해드릴 그 한 문장은 뭐냐면은 내 동생이 군대를 가서 면회 갔다 왔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대로 하면 중국어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볼까요 내가 가서 보고 왔어 누구를 보고 왔어요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생을 보고 왔어 남동생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워 취 칸 정자의 구빙이 더 디디러 이렇게 돼요 네 지금 천천히 끊어서 얘기하니까 아 문장이 조금 뭔가 와 닿으시죠 자 워 나는 취 가서 칸 봤어 보러 갔다 왔다 그죠? 그럼 가서 봤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뭘 봤냐면은 정자의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낼 때 동사 앞에 정자의 를 넣죠 근데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구빙이가 되어 있어요 군복무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군복무를 지금 하고 있는 뒤에 너가 붙었으니까 하고 있는 디디 남동생을 보고 왔다 뒤에다가 너까지 붙여서 완료를 해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서 봤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남동생을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발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이 딱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 이것만 군복무를 하다 중국어로 군복무를 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식해드려야 될 그 문장 완벽하게 이식해드렸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말입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사용해야지 말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시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기다렸던 문장이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안부 좀 전해달라는 말은 정말 늘 되게 자주 하고 싶은 말인데 또 막상 그걸 말로 꺼내려고 하면 또 중국어로 잘 안 나와요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말 완벽하게 회화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T는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라는 뜻이죠 누구를 대신해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T와 나를 대신해서 끈니 빠마 너의 빠마는 빠마가 아니고요 빠바마마를 줄여서 빠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엄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끈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니 빠마 너의 어머니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원허가 안부를 못 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양사를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원이거허 이건데 굳이 숫자를 세는 거 아니니까 수를 빼고 그냥 꺼만 넣어준 겁니다 히 워 끈니 빠마 원거허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안부를 물어보자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쵸 지금 중구 친구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얘기가 다 끝나고 부모님한테 안부 좀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티 워 끈니 빠마 원거허 한 번 더 시작 티 워 끈니 빠마 원거허 그렇죠 여러분 뭐만 기억해요 원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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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시간 그 어느 시간보다 더 좋았던 거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 자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이 옷은 손빨래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손빨래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손 씻다 그쵸 손으로 씻다니까 쇼 씻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쇼 손 씻 씻다 그래서 빨래하다 할 때도 이 씨를 쓰거든요 그래서 쇼 씻 하면은 손빨래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면 쩌 지앤 이쿠 데이 쇼 씻 쩌 이쿠 이 옷인데 중국은 이 저그 뒤에 명사 붙을 때 중간에 항상 양사 넣어줘야 되니까 옷에 대한 양사인 지앤을 넣어서 쩌 지앤 이쿠 라고 이야기 해줬고요 데이가 들어갔어요 데이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쇼 씻 손빨래 그래서 데이 쇼 씻 손빨래 해야 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세탁기로 빨아야 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세시망 자 세탁기로 빨래를 하다는요 펑 시지리 씻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펑 넣다죠 그죠 어디에다가 시지리 하니까 세탁기 안에다가 넣어서 시 씻는다 빨래를 한다 이렇게 표현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 메인 문장 이 옷은 손빨래 해야 해 두 번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마지막 한 번은 정말 조급하게 안돼 안돼 이런 느낌으로 자 시작 얼굴 말고는 변한 게 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 문장 완벽하게 처방 완료 했고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마법의 약입니다 이것을 한 방울 드시면 중국어 천재가 돼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 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잘해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요리파 인가요 설거지파 인가요 전 설거지파에요 전 설거지를 굉장히 잘 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쑤이란 부흐이 주어판 단 완식도 헝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쑤이란 단 요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비록 부흐이 주어판 부흐이라는 건 할 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주어판은 밥하는 거고 요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나는 요리는 못하지만 일단 그러나 완 완이라는 건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 다음에 그릇은 시 더 씻는 정도가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정도가 헝허 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설거지하다 를 중국어로 시완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완 시 더 헝허 이건데 이제 필요 없는 거 반복된 거 줄여서 완 시 더 헝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시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와는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시 더 하면은 머리 감는 거 시 셔 하면은 손 닦는 거 시 이후 하면은 빨래하는 거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난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잘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번 문장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시랑 관련된 단어까지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정말 100% 공감 가는 문장이에요 바로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많이들 공감하시죠 공감 못 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자우시, 하오샹, 점 뭐 쪄에 쪄 부완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자우시 이라는 거는 바로 집안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허샹이라는 거는 마치 뭐뭐인 것만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중요한데 怎么做也做不完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怎么做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얘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도做不完 다 하지 못한다. 做的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요. 做不完 하면 다 할 수 없다예요. 완료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완료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家务是 好像怎么做也做不完 이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정말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빙일해서 막 땀도 닦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두 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家务是 好像怎么做也做不完 한 번 더 家务是 好像怎么做也做不完 잘하셨어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 혼잣말이라도 하면서 집안일을 하시면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려야 될 문장 여기까지고요. 저는 집안일을 하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무선 청소기가 갖고 싶어라는 문장이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 굳이 무선 청소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거 딱 듣고 나서 무선 청소기 필요 없는데 이 문장 패스 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거 중국어로 바꾸기 전에 무선 청소기 중국어로 어떻게 한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OCNC 전치 OCNC 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CN이라는 게 무선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무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 전치라는 거는 네, 바로 청소기입니다. 시가 흡입하는 거고 전이 먼지거든요. 그 다음에 치가 바로 기계 그래서 무선 청소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나 뭐뭐가 갖고 싶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워샹야우 이끄 우샌시천치 워샹야우 이끄 우샌시천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워샹야우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샹야우가 바로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이 거우샌시천치 라고 했는데 하나의 무선 청소기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뭐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갑? 그러면은 지앤빠오 쓰시면 됩니다. 워샹야우 이끄 지앤빠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전 집이요, 차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누구를 찌를지는 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 이 문장 저랑 같이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선 청소기가 갖고 싶어 워시, 자 워샹야우 이끄 우샌시천치 한 번 더 워샹야우 이끄 우샌시천치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도 완벽하게 처방 완료해 드렸고요.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쿡쿡 찔러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쓰레기통 좀 비워줄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이 문장 중국어로 쭉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잘 들어보세요. 방워, 바라지통, 침콩이샤, 하오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방워라는 거는 나를 도와서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제 이 방워를 정말 많이 씁니다. 방워, 나를 도와서 바, 바는요. 무언, 무언, 을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바, 라지통, 쓰레기통을 한 다음에 침콩이시아 침콩이라는 건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네, 침콩이시아 이시아가 들어가면은 이 동작을 한 번 좀 하다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문장 자체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비워주는 거 험아, 좋니? 그러니까 정말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탁할 때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장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쓰레기통이 중국어로 라지통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이에요. 그럼 통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라지만 남죠. 그럼 이 라지의 뜻은 쓰레기 그래서 이 쓰레기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을 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너무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렇게 될까 봐 참도록 하겠어요. 쓰레기통 비우다는 뭐라고 한다고요? 칭콘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문장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런 느낌으로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린 문장 네, 잘 처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장이 처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라지에 집착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문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드릴 문장은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요. 네,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 뭔지 아세요? 산책 끌까? 이거예요. 강아지에게 산책은 필수야 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리오고 라고 합니다. 리오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슬슬 걸어다니면서 네, 산책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자, 반드시 정기적으로 강아지를 산책시켜줘야만 한다.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 표현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어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딘야 띵치 류고 자이싱 이딘야 띵치 류고 자이싱 이딘야 띵치 류고 자이싱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딘야 라는 거는 이딘는 반드시 야어는 뭐뭐 해야 한다. 띵치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네, 기간을 정해놓고 류고 강아지를 산책시켜줘야만 자이 비로소 싱 오케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 자이싱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필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합시다.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 이 문장 암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자, 이딘야 띵치 류고 자이싱 먼저 이딘야 띵치 류고 자이싱 잘하셨어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들을 힘나게 하는 산책 갈까? 이거 자주 말하는 그런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아주 좋은 문장 이식 완료했습니다. 산책 갈까?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 시켜드릴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지?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식 시켜드릴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펭귄 걷는 거 너무 귀엽지 않니? 라는 네, 그런 문장이에요. 자, 일단 우리 펭귄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으어라고 합니다. 지으어 이게 펭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걷다가 뭘까요, 여러분? 걷다. 걷다는 쪼우입니다. 그 다음에 귀엽다는 거아이. 자, 그럼 이제 문장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으어 쪼도 거아이 질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지으어가 쪼우 걷는데 쪼도 자, 이 더는 항상 정도를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동사 뒤에서 네, 걷는 정도가 그 아이, 귀여워요. 근데 헌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질러 와우, 뒤에 붙었어요. 심지어 지 그 끌을 나타내는 단어가 왔는데 요것도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굉장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바가 붙었으니까 귀엽니가 아니라 귀엽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으어 쪼도 그 아이 질러봐 하면은 너무 귀엽지 않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와, 니칸, 니칸 와, 저 랏시 거아이지 러바 오늘 너무 귀엽지? 펭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콕콕 찍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지으어 쪼도 거아이지 러바 한 번 더 지으어 쪼도 거아이지 러바 귀여워 거아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드릴 문장 여기까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이식된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까먹으시더라도 거아이지 러바 너무 귀엽지 이 표현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꽃에 물을 안 줬더니 꽃이 죽어버렸어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뭐 물을 안 줬다고 해서 죽는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물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손 그런 마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저예요. 물을 줘도 죽고요. 안 줘도 죽습니다. 그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꽃에 물을 주다 라는 표현을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중국어로 하면 지오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오화가 뭐냐면 물이나 그런 액체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리고 끼얹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오화라고 하게 되면 꽃에 물을 주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물을 안 줬더니 하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를 나타내는 인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왜 워 매이 지오화 화 도 시 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왜 뭐뭐이기 때문에 뭐때문에 워 매이 내가 뭐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했어요? 지오화 꽃에 물을 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화 꽃이 또 다 쓰디아올라 그래서 쓰는 죽다 라는 거잖아요. 띄어는 뭐뭐 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쓰디아올라 하면 죽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물을 안 줬다는 핑계를 대야 될 수 있으니까 물을 안 줬더니 꽃이 죽어버렸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죽어버렸어. 지오화 꽃에 물을 주는 거 이거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식 시켜드려야 될 이 한 문장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물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국어 꿈나무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쬐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식 여러분 놀라셨나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식 시켜드릴 그 문장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투란 파우츄라 이즈멀 샤롬 이 태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투란 이라는 거는 갑작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파우츄라 라고 했잖아요. 파우가 뛰다 라는 뜻이고 추라 는 나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우츄라 하면은 뛰어나왔다. 어디선가 툭 튀어나왔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즈멀 라고 하는 건데 마우가 고양이에요. 이즈멀 하면 한 마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샤롬 이 샤롬 깜짝 놀랬다 이건데 샤롬 자체가 깜짝 놀랬다 라는 뜻이에요. 이 샤가 놀라다 라는 뜻이고 티어가 이렇게 탁 튀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네, 그래서 샤롬 이 티어 하면은 내가 깜짝 놀랐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휴,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투란 파우츄라이 즈멀 샤롬 이 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투란 파우츄라이 이즈멀 샤롬 이 티어 투란 파우츄라이 이즈멀 샤롬 이 티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은 있고 우리 이번 시간 이 문장 완벽하게 이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롬 이 티어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샤롬 이 티어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드릴 문장은요. 아마 이 문장을 듣는 순간 혹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 털갈이 중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거지만 네, 난리 나죠. 그냥 자, 어쨌든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마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게 털갈이일 것 같아요. 털갈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환 마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환이 바꾸다잖아요. 마오 털입니다. 그래서 털을 바꾸는 것 이걸 털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으로 말하면요. 수이징 워장 샤옥 오잘 환마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수이진 최근 요즘에 워장 우리 이집 샤옥 강아지 거우가 게 라는 느낌이라면 샤옥 하면은 강아지의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이는 뭐 뭐 하는 중이다 동작 앞에서 진행을 나타내죠. 환마오 털을 바꾸는 중이다 털갈이를 하는 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강아지 털이 사방에 있잖아요. 막 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왜 그래? 그러면은 어 여자의 환마오 잘하셨어 여러분. 자,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털갈이 관련된 문장 완벽하게 이식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요. 바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정말 일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일단 궁금한 점 있으면 궁금한 것 그러면서 알고 싶은 것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시네요. 그러시죠? 간단합니다. 이거 중국식으로 바꾸면요. 무슨 문제 있으시면 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요샘머원티 무슨 문제 있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있다, 샘머, 무슨 원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징잉 먼저 써주세요. 네, 바로 전화주세요. 라는 그 표현을 중국어로 했을 때 일단 전화주세요. 니까 징잉 플리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스위시 게이 워 나 뎀화 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인데찌오를 쓰지 않고 스위시를 썼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괜찮으니까 전화주세요.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시 언제든 게이 워 저에게 나 뎀화 전화주세요. 라고 표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새머 웬티 칭 수이시 게이 워 다 뎀화 한 번 더 요새머 웬티 칭 수이시 게이 워 다 뎀화 네, 여기서 스위시만 잘 기억을 해도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 문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아마 정말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테니까 그냥 호로록 호로록 나올 수 있게 여러분 네,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 완벽하게 소생 완료 했으니까 다시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요. 그 자리에 포토샵 깔려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자, 포토샵 영어로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자리에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자리를 찾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포토샵이 깔려 있습니까? 라는 거는 그 컴퓨터에 포토샵이 깔려 있습니까? 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 바꾸면요. 나 다이 뎀 나올 리 주앙 포토샵 러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다 영어가 나오면 이렇게 되게 포토샵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토샵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 다이 뎀 나올 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 한 다음에 뎀 나올 이 저 그 명사 했을 때 중간에 양사 들어가잖아요. 이 다이가 바로 이 컴퓨터를 세는 양사입니다.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쪼앙이 바로 설치하답니다. 원래는 안 쪼앙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쪼앙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쪼앙 포토샵 러 하면 포토샵을 설치했다. 인데 뒤에 마가 들어가니까 설치했습니까? 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포토샵 깔려 있습니까?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국어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 다이 뎀 나올 리 쪼앙 포토샵 러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 다이 뎀 나올 리 쪼앙 포토샵 러 마? 한 번 더. 나 다이 뎀 나올 리 쪼앙 포토샵 러 마? 잘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포토샵 깔려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려야 될 문장 완벽하게 진단 완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컴퓨터에는 쪼앙 포토샵 러 마?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여러분. 내일 휴가 내도 됩니까?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휴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대로 중국어로 말하면요. 링티앤 넝 징짜마 라고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링티앤 내일 넝 뭐뭐 마 하면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허락이에요? 징짱, 휴가 신청하는 겁니다. 요칭이 신청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징아가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휴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링티앤 내일 넝 징짜마 내일 휴가를 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두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휴가 내는 날짜를 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휴가의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쉴 건지 그럴 때는요. 징하고 징 사이에다가 시간의 양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휴가다 라고 하면은 징 이그싱 지더짱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 일주일의 휴가를 요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 문장 내일 휴가 내도 됩니까? 내일 휴가 써도 됩니까? 라는 표현 두 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링티앤 넝 징짜마 한 번 더 링티앤 넝 징짜마 잘하셨어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신나게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링티앤 넝 징짜마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은요.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약간 링티앤 넝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링티앤 넝 징짜마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휴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이 문장 완벽하게 소생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요. 바로 정말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각할 뻔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쓰실 거잖아요. 이 문장. 그러니까 잘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어라면요. 짐티앤 자오샹 차 디알 지다오 러 짐티앤 자오샹 차 디알 지다오 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 쉽죠, 여러분? 뭐 짐티앤도 쉽고 자오샹도 쉽고 이제 지다오는 지각하다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차 디알이 보입니다. 자, 일단 짐티앤 오늘 자오샹 아침에 차 디알 지다오 러 지다오가 바로 지각하다거든요. 근데 앞에 차 디알이 하마터면 뭐 뭐 할 뻔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 차가 부족하다고 디알이 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기엔 조금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지각을 할 뻔했다. 하지만 지각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짐티앤 자오샹 차 디알 지다오 러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길을 걷다가도 오오오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차 디알 슈아이 다오 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이어트 중인데 앞에 고기? 차 디알 칠 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셨죠? 오늘 아침에 지각할 뻔했어 정말 진 땀 빼는 느낌으로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짐티앤 자오샹 차 디알 치다오 러 한 번 더 짐티앤 자오샹 차 디알 치다오 러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 문자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소생 시켜드렸고요. 지각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대한 오리가 나를 쫓아오고 정말 거대하지 않습니까?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 조금 조심스러운 문장이에요. 정말 말투에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 일은 오늘 중에 처리되나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독촉으로 들릴 수 있겠...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장이잖아요. 이거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중 하면 많은 분들이 찐티엔 쫑 이렇게 들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중에 라는 거는요. 찐티엔 쯔네이를 씁니다. 오늘 이내에 라는 걸 쓰는 거지. 찐티엔 쫑 오늘 중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전체적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일은 오늘 중으로 처리되나요? 라는 문장. 중국어로 하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 찐티엔이라고 하면은 그 일이잖아요. 네. 이 찐이 바로 일을 세는 양사입니다. 이 찐은 옷을 세기도 하지만요. 일을 세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은 찐티엔 쯔네 오늘 이내로 오늘 중에 넝마라는 거는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리 완이라고 했어요. 주리가 바로 처리하다. 완이라는 거는 완료. 그래서 처리 완료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두 번. 시작. 나 찐 시 진대엔 쯔네이 능 추리 완 마? 한 번 더. 나 찐 시 진대엔 쯔네이 능 추리 완 마? 잘하셨어요. 네. 말투 조절 잘하면서 활용 잘하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문장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소생 또 한 번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 드릴 문장은 바로 잠깐 통화 가능해? 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유용하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현재方便打電話吗?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바꿔서 현재打電話方便吗? 라고 해주셔도 물론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엔 짜이. 지금. 그 다음에 펑비엔. 편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마가 있으니까 편리합니까? 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편리합니까? 라디언 화. 전화하기에 편리한 지금 상황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펑비엔을 사용합니다. 네. 가능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펑비엔을 찾으셔야 돼요. 잠깐 통화 가능해 중국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方便打电话吗? 혹은 현재打电话方便吗?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하는 거잖아요. 왜? 현재方便吗?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는 표현을 워치 유 펑비엔 이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네. 내가 가서 편리하게 좀 하고 올게. 이런 표현인데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리하고 편하고 화장실 다녀오면 뭐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네. 진단해드릴 문장 이거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펑비엔 기억하면서 두 번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통화 가능해. 시작 이제方便打电话吗? 반드어 이제方便打电话吗?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 완벽 진단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민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지금은 좀 전화받기가 그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뉘앙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은 전화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전화를 받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얘기할 때는 가능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펑비엔 편리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 가능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전화받기가 불편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화받기가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전화받기가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전화받기가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전화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전화받기가 좀 그래? 전화받기가 좀 편한 상황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할 때 중국어로 지금 전화받기가 좀 편한 상황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시작! 지금 전화받기가 좀 편한 상황은 아니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곤란한 듯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지금... 자, 시작! 뭔가 거절한 느낌인데?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전화받기 불편함을 표현하는 이 문장도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어디 다 들어갔나 볼까요? 안 꽂혀있지만 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릴 바로 그 문장은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참 중국어로 전화받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못 거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민 따 쑤어 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화 걸다가 뭐예요, 여러분? 나 띠어 화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 전화를 걸다인데 나 뒤에 뭐가 붙었어요? 쑤어가 붙었어요. 그럼 이 쑤어는 잘못됐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쑤어 라 하면은 전화를 건 결과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응? 니 나 쑤어 라.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응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혹시 미숙이? 아니네. 자,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잘못 본 거니까 칸 쑤어 라. 그죠? 그 다음에 응? 저요? 아, 아니었네. 잘못 들은 거니까 칸 쑤어 라. 그 다음에 어? 원래 너는 멍초 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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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네,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이 쑤어를 넣어가지고 결과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거까지만 완벽하게 네, 알고 가도록 할게요. 또 상황극 한 번 해보면 기억에 많이 남지 않겠어요? 네, 자, 전화 받았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시작. 왜? 닌 다 쑤어 라. 한 번 더. 왜? 닌 다 쑤어 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몰입해서 말할 뻔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린 이 문장 완벽하게 진단 완료했고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어, 닌 소왈라. 안녕하세요. 닥터 민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자, 일단은 잘 안 들리는데요? 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리긴 하는데 잘 안 들린다, 분명하게 안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팅부칭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팅부칭초인데요. 네, 칭초 대신에 칭, 추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칭초의 원래 뜻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선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보이고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건데 팅부칭 들었는데 이거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넝 따디얼 셍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넝 마 하면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따디얼 그러면은 조금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셍이라는 거는 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소리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팅부칭 넝 따디얼 셍마 해볼게요. 시-자 팅부칭 넝 따디얼 셍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시끄러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작은 소리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넝 샤디얼 셍마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걸로 완벽하게 완성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팅부칭 넝 따디얼 셍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린 문장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얼른 새기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 라는 내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이 문장을 한번 중국어로 만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모르는 번호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번호라는 거는 낯선 번호라는 거겠죠. 그래서 낯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장 만들면 워 부지에 머 셍하오마 더 라이디안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에라는 건 이제 받다라는 거니까 다 뎀화 전화 거는 거 지에뎀화 전화 받는 거잖아요. 워 부지에 하면 난 안 받아 근데 뭘 안 받는지 보니까 머 셍하오마 더 그랬어요. 머 셍이 낯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 하면 머 셍 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머 셍하오마 라고 했으니까 낯선 번호가 되겠죠. 하오마가 번호니까 자 그러니까 낯선 번호의 모르는 번호의 라이디안 이라고 했는데 라이디안 이라는 건 걸려온 전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나는 안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기억 다 나시나요? 전체 문장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워 부지에 머 셍하오마 더 라이디안 요거 여러분 같이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시작 워 부지에 머 셍하오마 더 라이디안 잘하셨어요. 시작 워 부지에 머 셍하오마 더 라이디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 문장 완벽하게 여러분 제가 진단해 드린 거 맞죠? 네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미션이 있어요. 오늘 미션 드릴게요. 여러분 다양한 말투로 이 문장을 한 번 말해 보는 거 어떨까요? 들리는 게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안 하실 거죠. 해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이번 시간 진단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션 완료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카드 혜택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요즘은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카드를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혜택을 우리가 요후에 라고 해요. 혜택을 요후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나 롱 가 요새머 요후에야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나 하고 가 사이에 종이 들어가 있죠? 원래 이 저 그 하고 명사 합쳐질 때 중간에 양사 들어가는데 여기에 종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혜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의 카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롱 가 그 카드는 그런 종류의 카드는 요 있습니까? 샤머 어떤 요후에 혜택이 이렇게 해서 나 롱 가 요새머 요후에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후에가 혜택이라는 뜻과 함께 할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후에 혜택이라고 하면은 할인권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할인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네 슈에셩 요후에 라고 하면은 그게 또 바로 학생 할인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고 혜택으로 이번 시간에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문장 두 번 한번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어? 시작 나 롱 가 요새머 요후에야 한 번 더 나 롱 가 요새머 요후에야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카드 혜택 묻고 답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문장 여러분 처방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라는 문장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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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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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돈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지앤원 디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쯔진원 디 라고 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이번 문장은 끝이에요. 네 요 쯔진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금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바로 그렇죠. 금전적인 거를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지앤원 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쯔진원 디 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라는 문장 전체적으로 중국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쯔진원 디 랑 런 도덩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랑 런 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 랑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쯔진원 디 자금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랑 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내가 되는 거겠죠 그죠. 참 사람 머리 아프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사람으로 하여금 도덩 머리가 아프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게 한다 이렇게 해서 쯔진원 디 랑 런 도덩아 라고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머리 이렇게 만지지 않죠. 이렇게 만지죠. 그죠. 머리 한번 만지면서 두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자 시 자 쯔진원 디 랑 런 도덩아 한 번 더 쯔진원 디 랑 런 도덩아 잘하셨어요. 자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장 완벽하게 여러분 처방 완료해 드렸고요. 우리는 쯔진원 디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그냥 열심히 돈 벌러 한번 가볼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 바로 환율이 떨어져서 완전 손해받다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네. 환율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한테는 일단 중국어로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문장을 보면은 환율이다 뭐 떨어졌다 손해가 났다 이러니까 손실 관련된 거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어만 알면 쉬워요 여러분. 자 일단 환율은 호일리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샤디에 라고 합니다. 환율이나 주식이나 실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라고 할 때는 샤디에 라는 걸 써요. 자 그 다음에 손실 손해 중국어로 순시 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호일리 샤디에 러 순시 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호일리 환율이 샤디에 러 그러면 떨어졌다. 그래서 순시 손해가 타이다. 그죠. 너무 크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하는 게 이번 시간에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는 문장 단어 기억해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장 같이 한번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가 너무 커 해 볼게요. 시작. 호일리 샤디에 러 순시 타이다. 한 번 더. 호일리 샤디에 러 순시 타이다.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문장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처방 완료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개 단어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 아마 여러분 뜨끔하실 겁니다. 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나 이번 달에 카드 너무 많이 썼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뜨끔하시죠. 네. 자 일단 중국어로 여러분. 카드 사용을 하는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슈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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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가 카드예요. 그래서 슈아 가라고 하면은 카드를 긁다. 카드를 사용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슈아 가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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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슈아 슈아 가 슈아 다istä 더 Hodη 이시ая 이러니까요. 일반 휴하 가드 teeny 방향을 들 게 dangpanntais으로ош Detroit 아Turn lord 갈uctioniar supportive. 그러면 으하 는 이번 달이 되는 거죠. 그럼 지난달은 뭐예요. 이번 달은 products Cow' Nd은 오늘 동영상 노력할 수 있는 Hari talvez! 다음 달은 Austrian 너로 지금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제이 linars 있고 이번 달은 질 강 Hertz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슈아 더 빛ded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건가요. 카드를 긁 try enquanto 말입니다. 슈아 teen SK Today를 긁은 정도가 어때요? 타이 뛰어 너무 많다. 그래서 가드를 너무 많이 긁다. 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카드 사용하다, 카드를 긁다 뭐라고 한다고요? 샤카, 샤카 해서 샤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문장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카드 너무 많이 썼어. 정말 공감하면서 시작!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샤카, 샤카를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번 시간도 처방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이 말을 되도록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문장만큼은 흡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샤카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현금으로 하면 할인받을 수 있을걸? 이라는 문장이에요. 네, 다른 것보다도 뭐뭐 할걸?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쉽습니다, 여러분. 신진, 지에쟝, 더화,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뭔지 아셨죠, 이제?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진이라는 거는 현금, 지에쟝 이라는 거는 계산하다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더화가 붙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진, 지에쟝, 더화,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거넝, 후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넝이라는 건 아마도 그 다음에 후이는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거넝, 후에 하면은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 뒤를 끝까지 봐야 되겠죠. 요, 요, 후에 이라는 거는 할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바가 붙었어요. 요 바가 추측을 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할인이 있을 걸 이라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거를 만들었어요? 바가 만들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은근히 쉽죠? 자, 그러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문장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마 할인이 있을 걸 시작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문장도 제가 아주 잘 처방해드렸죠, 여러분? 얼른 가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냥 웅어롱어면 안 돼요. 벽이라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아, 안녕? 그건 후회요, 요호회 봐. 할인 있을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